응징. 뭐? 우리 최 씨 집안 사람들은 당하고는 못쓰여. 꼭 응징할 거야. 야 그러다가 너 길바닥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? 어 얘 얘 얘. 태복아 빨리 차 빼라 차 빼 가자 가자. 최서영 씨 여기. 이룸 부르지 마. 아차 실검녀였지. 꿋꿋하게 실검 1위. 근데 저것들은 왜 달고 나왔어요? 저것들? 아니 혓바닥이 반토막이야. 야 너 왜 말 끝마다 반발이야? 누님 저 사람들 봐요. 신경 끄세요. 대표님 걱정돼 따라 나온 거니까. 혼자선 외출도 못할 만큼 심신미약상태면서.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어요? 내가 가도 되는데 이거 하려고 나왔다 왜. 아 차가. 미쳤어. 이거 캐시미 하란 말이야.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커피가 아닌 게 천추의 한이야. 커피 사갖고 가요 대표님. 야 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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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아 어머 어머. 아우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제보자는 아니라고. 뻥치지 마. 진짜 아니라니까. 그럼 누구야. 정보 이용료를 줘야지. 이게 진짜. 정말 아니야. 그럼. 뭐냐고. 돈을 줘야 말하지. 얼마. 얼마. 얼마면 되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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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봐요. 최소영 씨. 최소영 씨. 어머 어머 어머. 최 대표. 최 대표. 나 어머짓도 안 했는데. 봤죠. 나 손 하나 깎다 가는 거 봤죠. 야 빨리. 최 대표님. 잠시만. 어머. 아니 얘는 수면제를 얼마나 먹는 거야. 아 완전히 뻗었네. 어머 어머 얘 얘 얘 얘 얘 얘. 설마 지금 자는 거야.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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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잠시만. 잠시만. 야 돼 돼. 아.